지하철 택배, 앱, 회원가입 및 주문받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검색을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시면 통자 눌러주세요. 통자 눌러주세요. 회원가입 눌러주세요. 이메일 넣어주세요. 미리 이메일 복사해 놓으시면 붙여넣기 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인증번호 받기 버튼 눌러주세요. 이메일에 가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넣어주세요. 성함, 연락처, 원하는 지역 등등 입력해주세요. 신분증 사본을 넣어주세요. 완료 누르면 회원가입 완료됩니다. 로그인되어서 출근하기를 메일 눌러주세요. 홈의 가격 계산 가능합니다. 주문 내역의 탭 주문 눌러주세요. OK 하시면 홈 이동합니다. 홈의 주문 누르면 상세보기 이동합니다. 출발지 주소, 연락처 확인하고 출발지에 전화를 합니다. 출발지로 이동합니다. 물건을 픽업하세요. 도착지로 이동합니다. 도착지 주소, 연락처 확인하시고 도착지에 연락을 해주세요. 선불, 착불 확인을 꼭 해주세요. 배송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주문권을 주문 내역에서 주문 선택을 해주세요. 지하철 택배 위 슬로건 한 번에 한 집 배송하기 지도 앱을 설치하시면 편리합니다. 출발지 입력 도착지 입력 지도의 경로를 확인하시고 출발하세요. 지하철 택배 앱 0102-2979-170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빠른 배송합니다. 지하철 택배 앱 지하철 택배 앱 0520111 Für.лож을LEDGE 감 fal하시onst north1rb을 연결합니다. 지하철 택배 앱 0102-20133 지하철 택배 앱 010ST 유기dan의ela wasatell 2i-2